연일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던 김호중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김호중이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달아났습니다. 이후 그는 사고를 처리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호중 측 관계자가 뒤늦게 경찰서를 방문해 김호중이 아닌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측에 계속된 조사에 결국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운전자가 본인이었음이 밝혀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처음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을 두고 음주운전을 해놓고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던 태진아의 아들이자 가수 겸 대우 이루의 사건을 자연스레 떠오르게 하는데요. 2022년 9월 이루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씨에게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12월에는 9월 사건과 별개로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 및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또 같은 날 시속 180km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죠. 이에 이루는 범인 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이번 항소심이 이뤄졌는데요. 검찰은 이루에 대해 범인 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이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가수 데뷔 후 케이팝에서 북위선양을 했다.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루는 최후 변론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재판부는 범인 도피 방조,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의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이날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나타난 이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황급히 걸어나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린 뒤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루는 2022년 9월, 12월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켰으나 1심 때와 같이 2심에서도 실형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잘못을 미우치고 전과가 없음을 고려했을 때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야말로 관대했는데요. 첫 번째 공판에서 이루 측 변호인은 이루가 사건 조사부터 성실하게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선양한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루가 잘못을 미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월, 집행유의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실을 그대로 수용했죠. 물론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입장에선 둘도 없는 효자지만 대중에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 연예인일 뿐입니다. 한류스타로 국위선양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하게도 좋지 않은데요.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관련 법들은 뭐하러 만든 거냐? 운전자들 불편하게 만들기나 하고 결국은 다 집행유예 줄 거면서 음주운전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저런 짓을 저질러도 집행유예 나오는구나. 연예인 공화국 맞다. 연예인들이랑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다. 태진아가 계속 아픈 부인 데리고 방송 나온 이유가 이거였네. 침해 모친 내세우는 호소를 다 들어주네. 앞으로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 침해 걸려야 할 듯 이러한 중한 범죄가 집행유예라니 말도 안 된다. 엄벌해야 할 범죄들을 매번 이렇게 봐주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 아빠의 그 아들이다. 둘 다 꼴보기도 싫다 등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또 벌어진 것인데요. 교통사고를 냈으면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이후 엉뚱한 사람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하는 경우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도 모자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을 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의혹이 생기게 만든 것은 김호중 측이 직접 빚어낸 일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들여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김호중의 교통사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호중은 지난 9일 저녁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기사님께서 경찰에 신고하셨다.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은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으며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소속사와 김호중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검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14개에서 봐왔던 것들이 있는 만큼 누리꾼들의 반응은 여러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김호중 측의 입장문을 믿는 반응이 있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꽤 부정적인데요. 누리꾼들은 일반적인 사고였으면 보험 처리하면 그만인데 도주했다는 거는 현장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얘기다. 거기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다니 음주운전이거나 동승자 정체가 밝혀지면 안 된다거나 단순 접촉 사고인데 도주할 필요가 있나? 술 마셔서 일단 튀고 알코올 분해시키고 검사 다시 받았나 보네. 이 창명이랑 다를 게 없는데 약한 거 아니냐. 이래도 팬들이 감싸주겠지. 뭐라고 쉴드 치려나. 솔직히 김호중 인생에서 이 정도는 가벼운 정도 아님 사람 참 한결같다. 이미지 세탁을 그렇게 해줘도 본인이 안 받아 먹네. 엄마 이 사람 그만 좋아해 등 김호중 측의 입장문을 믿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4월부터 전국 투어 투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호중은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고향에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오는 18, 19일 창원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오는 23, 24일에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을 비롯해 다음 달 전국 투어 김천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네티즌들의 의견대로 김호중 팬덤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예정되어 있던 공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못을 아예 저지르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범법 구설수에 한 번도 오르내리지 않는 스타들도 많다는 것을 인지하길 바라며 더 이상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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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